여기 맞는 거 같은데 맞네 저기 프로야 여기야 여기 때마침 자랐네 갑자기 와달라고 해서 오긴 왔는데 내가 오늘 여기에서 1일 홍보사원으로 일하게 됐는데 여기가 너무 넓고 크다 보니까 혼자서는 좀 무리일 것 같아 나 오늘 할 일 많아서 바빠 안 돼 오늘 홍보사원을 위한 특별한 선물도 있다고 하던데 네가 바쁘다고 하면 뭐 어쩔 수가 없지 선물 바쁘지만 오늘은 함께해 주지 청년협원 마을은 청년들의 창업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공간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시흥시의 청년 공간이야 선택해서 입도할 수도 있고 너무 좋다 진짜 좋지 짜잔 여긴 또 어디야? 요즘 청년들이 이 목공 제품에 그렇게 관심이 많대 목공 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창작 공간 중에 하나야 재밌겠다 제작 경험이 없어도 차근차근 배워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걱정 붙들어 매라고 이건 또 뭐야? 비밀 공간인가? 제품을 완성했으면 예쁘게 촬영할 스튜디오도 필요하지 않겠어? 스튜디오도 있다고? 진짜 멋지다 지금까지 왜 이 꿀정보를 몰랐지? 안 되겠다 두번째 여기서 뭐라도 시작해야겠어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지 뭐 너가 올해 몇 살이더라? 내가 올해 130 아깝다 내가 100살만 더 어렸어도 아쉽지만 다른 청년들이 이런 꿀정보를 놓치지 않게 빨리 알려야겠어 맞아 맞아 창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창작활동을 하고 싶은 청년이라면 바로 신청하라구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카카오패널의 청년협원마을 추가 잊지 말고 자 그럼 모두들 화이팅 안녕 자 그럼